이번 시간에는 아파치를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apt라고 하는 명령어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apt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에 있는 앱스토어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고 그 설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그것을 자동으로 인스톨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존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앱스토어가 하는 역할이죠. 똑같습니다. 이 명령어 기반에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검색하는 것을 다운받고 설치하고 이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apt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ap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아파치를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보죠. 저는 리눅스 배포판 중에 우분2라고 하는 것에다가 아파치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준비해놓은 이 명령어 있죠. 이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apt-get-update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apt라는 이 패키지 관리자에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이 아파치가 설치가 되죠. 자 이렇게만 해도 아파치의 설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치 설치라고 하는 이 섹션과 관련된 내용은 다 끝난 겁니다. 별게 없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치와 php 마이수퀴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지만 여러분이 이게 필요가 없다면 설치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걸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쫙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나머지 명령들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아파치와 마이수퀴를 재시작하는 부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생기는 화면이 뜬다면 이것은 이 마이수퀘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건데요. 루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111111을 입력하고 똑같이 아주 간단한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패스워드를 쓰시면 안되겠죠. 자 설치가 다 끝났으면 여기 있는 명령을 이용해서 아파치와 마이수퀘을 리스타트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설치 과정에서 뭔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아파치를 리스타트 할 때는 etc 밑에 init.d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아파치2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뒤에다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 아파치2를 아파치를 리스타트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수퀘어를 리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서 리스타트를 합니다. 자 됐으면 아파치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저의 리눅스의 IP로 접근을 해서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했을 때 it works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 성공적으로 접속이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이 ap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아파치를 설치하게 되면 이 아파치는 이 80번 포트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웹브라우저가 접속을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요청하는 파일을 서비스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slash index.html이라고 적으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여기다가 이렇게 적지 않으면 적지 않고 접속을 하면 그 뒤에 index.html이 똑같은 적혀있는 것과 똑같이 동작을 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 안에 있는 이 html 문서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을 document root라고 합니다. 즉 아파치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한 사용자가 요청하는 파일 이 맥락에서는 index.html 파일이죠. 저 파일을 찾는 디렉토리가 바로 document root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apt를 이용해서 아파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document root는 cd의 바 따 따 따 따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ls-a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 파일이 요렇게 위치하고 있죠. 자 제가 여기다가 hello world.html이라고 하고 html body hello world.html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바 따 따 따 밑에다가 hello world.html이라고 요렇게 파일을 생성을 하면 자 제가 사용자가 저 우리 IP 우리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IP에서 hello world.html로 접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파치는 여러가지 설정값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아파치의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vi.html에 아파치2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컴프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컴프에 들어가지 마시고 아파치2라는 디렉토리를 들어가 보시면 아파치2.conf라는 파일이 있는데 주요한 환경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 파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아파치의 세팅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리눅스 그 중에서 데비안 계열에서 ap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아파치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